기업 저승사자라고도 부릅니다. 독점이나 불공정거래와 같은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요. 최근에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흐린다는 논란이 있었던 중국 커머스의 매서운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 한편 한 언론에서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무리수에 가깝다며 지적하는 보도를 했습니다. 기업들의 무리하게 칼날을 세운 공정위가 최근 굵직한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. 그 결과로 기업 네 곳 중 한 곳꼴로 과징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건데요.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먼저 공정위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승소율을 보시면요.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가운데 일부 승소 포함 357건에서 승소하면서 건수 기준으로 90.8%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. 또 과징금 기준으로 볼 경우 승소율이 95%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특히 올해 연이은 패소로 상황이 더 안 좋다는 보도 내용도 바로 잡았는데요.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90.7%의 예년 수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380억 규모의 창신 부당 지원 건, 230억 규모의 한화솔루션 부당 지원 건 등 굵직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정위에 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따라서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